다시 살아난 라자로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길 나흘이 지나자 예수님께서 마르타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. 주님,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. 마리아, 일어나요. 라자로를 어디에 묻었나요? 주님, 여기입니다. 오셔서 보십시오.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. 저것 보시오. 라자로를 무척 사랑했던가 봅니다.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라자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단 말이야? 예수님은 슬픔에 잠겨 무덤으로 가셨습니다. 그 무덤은 돌로 막고 있습니다. 돌을 치우세요. 주님,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. 마르타, 믿기만 하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했지요? 예수님, 돌을 치웠습니다. 아버지, 제 청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언제나 제 청을 들어주시는 것을 잘 압니다. 이제 저는 여기 둘러선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. 라자로야, 나오너라. 저, 저게 뭐야? 설마, 라자로? 죽었던 라자로가 살았다.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왔어. 라자로의 손발은 배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겨 있었습니다.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세요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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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한글자막 by 한효정